별명 안사 아기피부 가장 중요한 피부관리 노하우 괜찮은 것 같아? 궁금러들아 만나서 반가워 마침마이백 시즌4 첫 화에 내가 나오게 됐어 시즌4를 맞이한 걸 너무너무 축하해 들어보니까 궁금러들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잔뜩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접 나오게 됐어 초대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궁금러들이 나를 기다려준 만큼 나의 애정템과 뷰티 비법들을 전부 알려주고 할 테니까 놓치면 안 돼? 먼저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부터 천천히 보여줄게 기다려줘 안녕 궁금러들 지금 또 내 가방을 소개를 해볼게 난 요즘 일을 할 때 멀버린 알렉사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내가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소개해볼게 일단 요즘 필수템인 마스크 이건 항상 들고 다니니까 뭐 간단히 넘어가고 그 다음 이것도 내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 너무 건조하니까 난 항상 입술에다가 포포크림을 발라 바세린도 바를 때도 있고 많은 립밤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이 포포크림을 가장 좋아해 포포크림과 또 립스틱이 있는데 나는 두 가지 색을 믹스해서 바르는 걸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생로랑 제품들인데 하나는 따뚜아주 뚝 똑같은 따뚜아주 꼬띠르 꼬띠르 벨벳크림 색상이 좀 누지해서 전체적으로 테두리 쪽에 많이 발라줘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색상이 요즘 또 핑크핑크하게 이런 색깔을 많이 바르고 있는데 얘는 무슨 색깔일까? 17 62 56 이래 색깔 이름이 안 써있고 넘버가 써있어 얘는 진짜 색깔이 없네 요즘에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믹스해서 바르고 있어 이렇게 근데 립 제품은 이 세 아이가 최근에 많이 바르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많이 건조하잖아 그래서 이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서럼을 사용해 이건 정말 건조할 때마다 얼굴에 항상 뿌려주고 있어 얼굴에 물광이 효과를 내는 거지 얼마나 좋다고 그리고 핸드크림인데 복시땅 시어드라이스킨 핸드크림 내가 손이랑 뭐 얼굴도 많이 건조한 편이고 해서 항상 보습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향도 굉장히 좋아 음 근데 이거 쓰다보면 옆구리 터지는 거 알지 그 옆구리 터져서 지금 이렇게 접어놓은 거야 진짜 내가 쓰는 아이템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리고 요즘에 정말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제들 이것도 있어 빠질 수 없잖아 나의 바쁜 일과 중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요즘의 아이템이야 왜 이렇게 맛있지 그리고 이건 보조 충전기 사실 가방 안에 많은 건 없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향수가 있어 이거는 나랑 같이 드라마 작품을 했던 지소라는 배우가 선물을 해준 거야 지소가 나한테 어울릴 것 같다고 이 향을 사가지고 집으로 왔어 너무 이쁘지 않아? 근데 이건 정말 캐주얼한 목에도 어울리는 향이야 샤넬이라고 확 다 무겁고 확 어디 꾸미고 갈 때만 뿌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정말 하면 안 돼 이거는 샤넬의 저지 오드 빠르펭 이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 한번 난 이 향이 너무 좋아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나한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온 향수라서 그런지 확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내 가방은 끝이야 정말 뭐 없지 사실 일할 때 들고 다닐 만한 게 많이 필요가 없잖아 정말 필요한 것들 요즘에 꼭 필수템인 것들만 내 가방에서 모아봤어 이렇게 다 꺼내놓고 보니까 뭔가 민망하면서도 재밌긴 한데 다른 사람의 가방 속은 궁금하지만 보는 게 막 무례한 일일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다들 내 가방 속 구경을 재밌게 했길 바래 그리고 내 가방 공개는 이제 끝났고 마침 마이백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쏙 들었던 아이템들을 소개해줄게 다들 기대해줘 타이밍에서 조건을Ż게 해줘 공개해